자 오늘 선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의 선펌프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선코인 역시나 많은 상승을 이뤄내게 됐죠 하지만 고점을 찍고 지금은 어느정도 하락한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왔어요 지금 선코인 저 고점에 물려있는데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혹은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자 일단 저스틴 선의 트위터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볼게요 이 기간 동안에 소각이 완료가 되었고 총 4억 3천만 개의 선토큰이 소각이 되었습니다 총 소각 금액은 800만 달러고요 400만 달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코인을 소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선코인의 홀더 분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스틴 선은 트론 관련해서도 수수료를 계속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솔라나, 솔라나의 펌프펌과 대비돼서 저스틴 선의 트론 그리고 선코인이 솔라나만큼의 가격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선코인 관련 정보들이나 여러분들이 여쭤보고 계신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니즈를 맞춰드리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개개인으로 연락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정보 같은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1376번으로 선코인이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펌프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혹은 선코인 관련 궁금한 것들 트론 궁금한 것들 그러니까 코인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여쭤보시면 제가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등코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고하셔서 선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요 급등종목 알려달라고 이렇게 종목 알려주세요 하신 분께 뭐 엘프민코인 김치코인이죠 그래서 매수과 목표과 타점도 잡아 드렸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급등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게 되면 되고요 아니면 뭐 선펌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관련 질문이면 다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코인의 차트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날봉 차트입니다 아쉽게 60원을 뚫지 못하고 59.80 여기 라인을 터치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37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토큰 자체가 선코인 자체가 계속해서 소각이 진행되고 있고 저스틴 선의 트론 관련 밈코인 플랫폼 선펌프도 엄청난 인기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코인의 상승세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물론 선코인 자체는 비트코인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의 방향성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가 많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되면 선코인에 대한 자금이 비트로 이동하게 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페닉셀과 더불어 하락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비트코인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48원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48원대 부근에 도착을 하게 되면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 줘야지만 전고점인 59원을 돌파해서 60원대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무브먼트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선코인 자체가 21년, 22년도부터 엄청나게 시체 매물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스틴 선이 어떻게 지금처럼 어떤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60원을 넘어서 100원대 구간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저스틴 선의 트위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다음주 스프린트에 데뷔하셨나요? 라고 바로 어제 올렸던 트윗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만간 제가 손오공 관련 밈코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만간 손오공, 썬도그, 썬캣 이 세 가지를 뛰어넘을 썬펌프 관련 대박 밈코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이 그 코인을 다시 한번 푸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미심장한 트윗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손오공 관련 포스팅을 트윗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트위터 계정 사진을 손오공으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주 후반 혹은 다음주 추석쯤에 아마 저스틴 선이 이 프로필 사진을 바꿀 것입니다 그 관련 코인으로 바꿀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오공의 53만 퍼센트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분들과는 썬펌프에 이렇게 이 트윗을 보고 나서 올라갈 만한 친구들의 저가 매수를 이미 다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썬코인이라고 문자 주시면서 실시간 급등 밈코인 추천해달라 뭐 이런 말씀 주시게 되면 제가 관련 코인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들도 다 받아요 썬펌프 어떻게 이용하나요? 백스골에서 뭔가요? 뭐 이용방법 알려주세요 소통방 입장하고 싶어요 메탈 마스크는 뭔가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도 제가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